안녕하세요. 개구티비 패닉입니다. 내일 추천종목 공개 전에 오늘 우리 지수사항과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 흐름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 오늘 제가 오차매수는 진행 안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할 것 같아서 우리 우선은 오늘은 홀딩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오늘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만약에 한국전력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 시장이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상승을 해서 시초가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난 종가보다 낮았을 때 매수를 진행하자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추가적인 매수는 진행을 못했다, 못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초가가 0.75% 정도니까 못했을 가능수도 클 것 같아요. 우선은 상승을 했는데 시장이 어저께 저는 하락을 할 것 같아서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은 옆으로 밀어두고 새로 신규 종목을 내일 저가에 매수를 해서 손실폭을 만회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오늘 근데 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물론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갖고 있던 종목을 추격 매수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신규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 단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갖고 있던 종목은 그냥 옆으로 밀어두고요. 신규 종목 중에 그나마 좀 덜 오르거나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종목을 좀 찾아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선은 매수를 하고 뭐 거래량이 좀 많이 붙었던 종목들도 단타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버나잇은 안하고 다 종가 전에 또는 종가 이후의 시간 외에 다 털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주에 가장 이슈가 미국 대선입니다. 오늘 좋은 가격에 잡으신 분들 중에 내일 또 한 번 더 상승을 할 것 같은 생각을 들어서 오버나잇 하신 분들 계시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정말 박술받을 만한 그런 것이지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손실이 많이 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만약에 그냥 단기적으로 짧게 나왔다고 하면 손실이 아니고 오늘 스윙만 났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떨어지면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었겠죠. 요번주는 미국 대선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 주이기 때문에 이게 등단률이 심할 겁니다.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냐 바이든이나 요기에 따라서 아마 좀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물론 한쪽이 무작정 올라가게 되면 뭐 그냥 한쪽으로 기울 거니까 그렇진 않은데 엎치락짓치락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그게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시장 보게 되면 이게 외인 기간입니다. 외인 기간입니다. 외인 기간은 다 매도를 했고요. 외인 기간은 다 매수를 했는데요. 기간도 뭐 이제 푸드옵션만 마이너스 2억이지만 이걸 좀 자세히 보게 되면 기간이 4시까지는 푸드옵션도 매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 종가까지도 종가까지 다 매수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즉 외인 기간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얘네들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내일은 얘네 힘으로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롱인지 숏인지 지금 얘네들도 분간이 지금 안 서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개인들이 이거를 오버나잇을 한다? 약간 모험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 흐름을 먼저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내일부터 다시 6차 매수를 아 이제 5차 매수네요. 1,2,3,4차까지 매수를 했으니까 자 이제 5차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오늘 종가보다 저는 오늘 종가보다 또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신세계 지금 신세계도 박스꺼 아니고요. 근데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매수 가능하구요. 자 SK하이닉스 이 종목도 지금 제가 7만 5천원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요 사이까지는 얼마든지 매수 가능합니다.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길게는 3만 8,500원까지도 받기 때문에 4만원에서 해서 지금은 60일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일 시장이 크게 떨어지면 오히려 이 종목은 오늘 상승이 크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또 하락이 4만원 초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면도해 주시면서 매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제주 한국은 그리고 호텔실라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타격을 입었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금 밑에 구간이기 때문에 호텔실라도 7만원 초까지 제주항공도 12,000원 선 밑에까지 보시면서 충분히 매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해 나가실 때는 매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눌림을 이용해서 급수로 이용해서 한 번에 매수하는 방법도 있구요. 또는 두세 번 세네번 적게 나눠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구요. 또는 우리가 한국전력처럼 여러 번 나눠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국전력을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매수하는 방법은 우리 시장이 지금 호재가 많나요? 악재가 많나요? 악재가 많은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0번 매수를 한 겁니다. 하락을 할 때마다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한국전력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전력을 금요일날 금요일날 하락을 많이 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딱히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왜? 아직도 여섯 번 매수할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시죠. 제 평가가 이상으로도 바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상승이 나오면 그냥 한 번 빡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면은 떨어질 때마다 한 번 매수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여러분 매수해 나가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죠? 저 때문에 같이 하시는 거지 10번, 20번 나눠서 해보신 적 아마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에 한국전력을 통해서 이렇게 10번이든 쪼개서 한 번 매수해 나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한 번 보시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이게 된다고 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종목이 상승한 종목이 아니었다.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밑에 바닥이기 때문에 제가 10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종목이 위에 있는 종목이야. 예를 들어서 뭐 7학년처럼 상승이 엄청 많이 있고 자유주행처럼 엄청 위에 있어. 그런 종목을 10번을 하자. 그거는 모험이고요. 지금처럼 밑에서 잘 다짐해서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10번 나눠서 하면 좋은 수익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한국전력은 그리고 나머지 종목도 제가 이제 매수관 나눠 드렸으니까요. 그 구간 내에서는 한두 번 나누는 게 아니고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11월달은 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나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은 제가 추천된 종목 한번 집어봤고요. 매수 이제 수익 안 난 종목들 중에 그리고 내일 추천 종목 이제 말씀드릴게요. 내일 추천 종목은 두 개 종목입니다. 제주 반도체 이노메트리 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기존에 우리가 1차로 히든 종목 공개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큰 상승은 아니지만 5% 정도면 괜찮은 상승이죠. 네 또 이제 매주 봉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상승 거래량이 붙었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더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갖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우선 3,700원에서 3,380원 요 사이에서 우리는 모아갑니다. 네 그리고 손저가를 정해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시장이 정말 안 좋아서 이제 곤두박질 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3,250원을 손절라인을 잡고 대응해 나가십니다. 대주 반도체는 이 종목을 모르신 분들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휴대폰에 모바일 응용기기에 적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뭐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문 파운드리 회사에 위탁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시총도 지금 보면 11,138억원인데 지금 유통 물량이 38% 83% 정도 되니까 시총이 한 800억 그죠 800억 900억 그 사이로는 이 종목을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실 때 저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총이 얼마인데 유통 물량 대비 아 그러면 유통 물량 대비 시총이 얼마 정도 되니까 그럼 만약에 세력만이 있다고 하면 세력이 얼마 정도까지는 갖고 놀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다른 종목 보실 때도 그렇게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거에요. 네 자 이 종목은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많이 이제 하락을 했던 종목이에요. 최근 2015년도 때도 봐도 거의 이제 3분의 1 정도 나왔죠. 네 이제 월봉, 주봉을 보셔도 이제 막 천천히 모아가면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한번 상승 이후에 계속 누르면서 소화하고 물량을 소화하고 모았던 구간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다음 두 번째 이노메트리 자 이 종목은 얼마 전에 체제주주랑 이대주주가 자기 물량을 넘겼습니다. 한 주에 18,000원에 넘겼습니다. 지금 넘긴 이 이비전이라는 이 회사가 18,000원에 받아왔는데요. 지금 받아온 금액대보다 150원 떨어졌죠. 주가라는 것은 매수할 때 여러가지 위치가 있겠지만 눌렸을 때 매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을 때도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우선은 대주주 보다 우린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할 메리트가 생겼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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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서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2차전지 배터리 있죠. 배터리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당연히 같이 움직일 겁니다. 지금 2차전지 쪽으로는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이 종목은 오늘 하락을 했어도 크게 하락을 한 건 아니고요. 이 녹색선을 지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량 보시죠. 엄청 없는데 근데 누군가가 사고 있죠. 그죠. 누군가가 사고 있습니다. 웨인도 꾸준히 사고는 있네요. 네. 파는 것보다 산 게 더 많고요. 기간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금융속도 계속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간 따라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손절을 손저가도 제가 16,500원을 잡아 드릴게요. 요 구간부터 해서 18,200원 네. 지금 며칠째 이 18,000원 초반대까지는 올렸다가 또 떨어뜨리는 모습이고요. 이 17,000원 후반대에서는 계속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우리도 같이 모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이후에 내일 모레 정확하게 나오면 내일 모레 트럼프냐 바이드냐 정해질 텐데 대통령이 트럼프가 떨어지게 되면 트럼프가 재검토를 할 수도 있고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 번 더 출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트럼프가 되게 되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관련된 남북 경업주가 또 이슈가 나올 수도 있을 게고 또 하나는 미중 무역 관련해서 히토르주 관련 주 종목들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히토르주 들을 보게 되면 뭐 유니언 머트리얼 뭐 세노텍 유니언 뭐 티플렉스 이런 종목도 있으니까 요런 종목도 눈여겨보시고요. 네. 테마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제가 말씀드렸죠. 친환경 관련해서 태양강 풍력 뭐 수소 그죠. 그리고 탄소배출권 요런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 OCI 는 여러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OCI 자 물론 OCI 는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린뉴들 관련된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제 테마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그 영향으로 눌릴 수는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봤을 때 그린 유질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바이든이 되면 더 좋고요. 트럼프가 됐다고 하면 아마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락을 이용해서 얘는 모아가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2011년도에 60만원 이상 갔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분의 1로 깨졌습니다. 이제 막 월봉도 보시면 상승을 한번 하고 지금 현재 다시 이제 막 추세를 돌린 상태에요. 아시겠죠? 내일 이제 흐름에 따라서 내일 이후에 흐름에 따라서 이 종목은 눌렸다 갈지 아니면 쭉 갈지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새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